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명에 대한 정리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식물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의 마음의 소리와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식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공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동물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공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만물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마음과 마음끼리 소통하고 있으며 세상 만물은 의식과 의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마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식물의 희노애락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희노애락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마음을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마음을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인간의 마음에도 있으며 인간의 귀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귀 사이에는 열두 가닥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통신망이 무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대화를 하고 식물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식물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대화를 하고 동물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동물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마음과 동물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소리는 바람의 소리와 함께합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의 전체의식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생명이 품고 있는 마음이며 생명의 소리는 생명이 품고 있는 의식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마음의 소리이며 생명의 소리는 의식의 구현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바람의 소리이며 바람이 부는 소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는 바람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마음의 소리가 바람의 소리로 내 귓가를 스칠 때 생명이 내는 마음의 소리는 바람에 실려 내 마음 속에서 공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바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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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공명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타인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공명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듣고 싶은 소리가 많지 않다는 뜻이며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다는 것이며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잘 느끼고 공명하라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귀 사이에는 사람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열두 가닥이 하나로 모여 하나에 관해 무형의 빛의 통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귀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있다는 것이며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원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며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맺힌 것을 풀고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며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소외되고 방치된 나를 사랑해 달라고 보채는 아이처럼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내 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답답한 마음과 답답한 가슴을 뚫어 달라는 뚫고 싶다는 내면의 강력한 소리입니다. 귀가 울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것이며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싶은 당신의 영혼이 울고 있는 당신과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여시야문의 세계를 듣는다는 것이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빛과 소리와 형상이 하나로 통합된 관세음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요정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가이드 천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귀 사이에는 열두 가닥이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는 무형의 빛의 통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 몸의 진동수가 상승되는 과정에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귀가 울고 난청이 들리기도 합니다. 모순이 있어야 하기에 불합리한 모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도록 하기 위해 한 줄기 영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소리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도록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되거나 귀가 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새소리는 듣지 못하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분들 중에는 식물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동물의 희노애락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요정의 소리와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내면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통로를 통해 하늘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개설된 사람의 소리를 듣는 통로를 통해 보이는 물질세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연의 소리와 마음을 듣는 통로를 통해 식물의 마음의 소리와 동물의 마음의 소리와 세상 만물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으십니까? 귀에서 나는 이명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귀를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귀 사이에는 세계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모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대우주의 비밀을 전하는 우데카 팀장의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시절 인연에 의해 하늘의 소리를 전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며 눈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우데카 ᶏᶏᶕᶏᶏ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